인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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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는 리테터 김형리 테터입니다 멋졌습니다 펜 안시길 바랬죠 피노래가 불태우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다, 큰일 났다. 잠을 못 잤어, 오늘 공연이 너무 기대돼서. 야, 정우아 몇 시험 잤는데? 저요? 7시 48분에 잤어요. 그래서 1시까지 잤어? 12시 40분. 에이, 그럼 괜찮아. 나랑 비슷하게 잤네. 뭔 소리야? 나도 그 정도 잤어. 3시 자서 8시로 왔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깨 있다고? 잠이 너무 일찍 깨 들어갔다. 와, 대박이네. 아니, 이게 몸이. 나도 일찍 깨. 이게 몸이 달아올라 할 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잠이 잘 안 들고 잘 금방 깨들어, 나는. 아, 우선은 원래는 6.13을 하루만 하는 거죠. 원래는 13일만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해외 투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해외 곡들에 관한 니즈업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여드리고 싶은 곡들도 많고 그래서 6.13, 6.14를 나눠서 이틀 정도로 진행을 해보자. 일본어 곡도 넣고, 치킨 누들 숲도 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곡을 더 추가해서 하루를 더 하자. 그래서 추가된 24일 공연입니다. 오늘은 치킨 누들 숲이 문제다. 오늘은 치킨 누들 숲이 문제다. 일찍 등으로 excel! 5.13, 6.14를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ooooo A size can't buy a life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노래랑 다 대히 Let me show you, cause I kiss you A size that bright A size that bright 바뀌신다 어..사운드테크는 색 안에는 색 하나도 안 쓸게요 귀엽든? 저 안에 노란색도 있어 어 왜? 귀엽다 너무 달라 해야겠어 안 되겠어 이거 귀엽다고 한 거면 가져야 돼 치킨 누드 해야 돼 치킨 누드 감성이 하여 아 이거 치킨 누드야? 오케이 치킨 누드 이걸로 하자 치킨 누드 줘 치킨 누드 줘 안 보여 갖고 다 틀려 저희 지금 오늘 리허설 할 곡이 치킨 누드 숲 잠시 필름아웃 미싱 오노 스타 이거든요 자 그러면 필름아웃 한 번 사운드 체크 겸에 리허설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왜 그러니? 시선이 낮추고 어디든 맞쥬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mind 등이 out of my blue so now I feelin' brand new Everyday 답답해 미치겠어 Feel like it's this day one 누가 소식해 좀 들려줘 오래돼 뺏겼어 아직 난 침대 속 꺼복해 속에 It's coming close 네 그때는 보이는 거 봐 사실 뭐 코스랑 할 걸 왜 하냐면 사실 가만히 들어주실 거 같아 네 근데 이거는 저도 뭔가 너무 가만히 있기만 한 게 있어야 될 거 같아 만약 돌출을 좀 돌아다니던지 이렇게 보니까 멤버분들이 깨는 속도가 좀 그래 보이시기도 해서 남준이 랩 파트 아니면 남준이 랩 파트 끝나고 쌀인데 뭐야 RMC 벌었을 때 크로스 하는 걸로 네 네 상상 모여드리겠습니다 상상 모여드리겠습니다 시킨 흔들 수면 제가 할 게 많거든요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오히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무대인데 저도 제가 기대됩니다 상상 모여드립니다 앞뒹 상상 모여드리겠습니다 양다운 시킨 흔들 수면 사실 이거 진짜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의문점이 들긴 했었는데 다행히 멤버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일단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자동차들과 의상들도 어떻게 보면 뮤비에서 나왔던 그런 옷들로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 맞춰주고 스킨우드 습이랑 곡이 완전히 BTS 스타일로 완성이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밤잠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이ercie, 이 노래방이 많이 보지고 스킨우드 습과 계절을 올리면서 스킨우드 습과 계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척으로도 합쳐줄 수 있도록 더욱 encaixe 있는 어린 애기 이제는 너무 어려워 제가 직접 찾아본 것 같아 진짜 너무 어려워 자, 그 많은 시간 더 가까이 박수 조건 빨리 도착하게 할게요 여기 꺼 곧 타버리자면 아... 차라리 가 들어갈 수도 없죠? 손자 없었는데? 문제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한들 아 얼굴이 안 보여? 안 익숙한 부분 해봐야 돼요 포인트 하고 싶은데요 네 스테인이나 차 보고 와봐 내방 하실 건 뭐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본 리딩을 아 형 형 괜찮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여름에야 스테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아 진짜 아쉽다 한 번도 돼요 얼마나 좀 하셨어요? 한 명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을 흡사시켜 놓으면 고맨한테 잘 되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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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많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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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미레님 삼행시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정국이 호의무사 석진이 아니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했다가 재미없으면 삼행시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어? 삼행시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응 너 소우주 삼행시 했어? 소우주 삼행시? 응 너가 위버스 했던데 응 소우주 삼행시 좀 알려드려요? 응 소 소소하게 우 우리 주 주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주 주 소박한 우리 생활 우리 생활 슈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자 오늘 뭐 달라진 거 없고요 자 파이팅 하자 여러분들이 오늘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일단 대본이 어제랑 다르니까 그 프롬펀터를 진짜 계속 잘 봐주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그거 아미 시그널 할 때 각자 멘트 이제 뜰 때 넘어가는 거 있을 때 좀 앞을 잘 봐줘요 하고 다이너마이트 알아서 잘 즐겨주시고 막사 때 딱 와주는 거 잊지 말고 멘트 다르니까 이 인사말 각자 달라요 그 미싱울러스트한테 자리를 갖다 다리 바꾸는 거 뭐냐? 그 2절 싸기 때 바꾸는 거예요 2절 싸기 때 남준이 랩하트 끝나고 바꾸는 거 바꾸는 거 하고 아 나 역돌기 춤 알려주라 아 아 댄스 플레이 끝에 하고 싶어 난 또 한 번 해보고 싶어 아 내 꿈이야 음 roommate tan dont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건 없었어요 별개예요 즐거운 거랑 또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랑은 좀 다른 문제여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 현장에서 리허설 할 때랑 공연할 때랑 좀 목 쓰는 거랑 몸 쓰는 게 좀 상호 많이 달라져가지고 긴장도도 있고 항상 아쉽게 무대를 마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새벽 2, 3시까지 계속 모니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머스터고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이러니까 오늘은 또 다른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부활체. 와 너무 시원하다. 이러니까 인류가 더 나아가죠. 자, 오늘 파이팅! 공연 셀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리믹스 부분도 저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셀리스트들이 정말 다 이번에 꼭꼭 알차게 넣어놨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슬픈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만 힘들어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즐겁고 싶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항상 새롭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약간 애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냥 즐겁게 안전하게 당해서 이것만큼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신으로 나머지까지 오 UNARGESA가 진짜 은하가가가가spe Took me a day 에피타이와하이 에피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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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만나셨으면 된다. Hello, we are VCS. 자, 오늘은 2021 머스토어 소우주의 월드 투어 버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아미분들과 좀 더 다양한 언어로 한 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i, guys. My name is G. Good morning, everybody. Welcome to Hugo. Hello, I'm G. Guten Morgen. You're the biggest. Your soul are in. Hello, you're the biggest. 죄송합니다, 잘못해가지고. Hello, you're the biggest. Hello. 정말 많은 지역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 저희랑 함께하고 계실 텐데. 잘 보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밝게 웃으라고 했었지 않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무대에서 공개하는 곡인 것 같은데 다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일주일 언제 나갔다 버리는 거지? 그거..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하고. 아니, 그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방송 들어야지. 고맙습니다. 다행툴, 다행툴, 다행툴. 오케이. 너가 써보러 썼다, 써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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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whatever, yeah 반복도 볼 것 같다 나도 모르겠어, 나의 속을 널 볼 순 없을까 가만히 못 봐보내던 손을 변하지 않네요 미친 눈처럼 막힌 땅을 wherever you are I know you are 드디어 대왕의 칼국수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너에게 말해 Stay, stay, stay Stay, stay Always Yeah, I know you're always there Yeah, I know you're always there Yeah, I know you're always there 찬란한 오늘의 그 모두를 위해 그 모두를 위해 Hey, yeah Oh, every night and day Yeah, I know you're always there Yeah, I know you're always there 너 지금 난 널 생각해 니가 한 번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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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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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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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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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를 만날 때가 잘 안 된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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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별리는 없지, 없지 아픈 것은 없겠지 난 여전히 막을 새 붐떠버린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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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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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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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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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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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진짜 꿈cando 저 걔해 큰일 날 일 같지 떨어져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서로 응원하면서 개뜬한 마음들이 더해지면 насLL эфф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아, 네, 그런 의미로 다음 무대 만큼은 오랜만에 아미 분들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아미랑 같이하는 거 더 가까워지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무대 아래로 우리 무대 아래로 우리 아미랑 좀 더 가까이 가는 건가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한 번 분위기 살려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오케이 확실히 없고 있고의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현장에 계신 아미들이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멈춰서 고민하지 마 죄송은 없어 Let's go 아직은 답이 없지만 You can't stop your life So wha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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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정우씨 선글라스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카운트 아니야? 스카운트? 해전기다 해전기 조 Bijan 캐릭터 내가 이렇게 준다 ioned 진짜 오랜만에 공연을 이렇게 해서 목을 사이면서 목도 쉬고 몸도 나가고 허벅지 경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시작부터 넘는 편이었어요. 너무 즐겁게 멤버들도 텐션 오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저도 막 찬양하게 막 이렇게 하고 저 오늘 되게 귀여운 머리 할 거예요. 귀엽나? 귀여워요? 꼬뽀 모자예요, 꼬뽀 모자. 아, 가만히 있겠지. 아, 가만히 있겠지. 각자, 각자는 거 그냥... 어우, 찌! 귀엽지 않냐? 뭐야? 와! 야, 진짜. 형, 형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 아, 가만히 있겠지. 아, 가만히 있겠지. 불쾌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나와 어떤 빛은 나와 어떤 빛은 나와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라 자 이렇게 여섯 번째 M.O.S.T.E. World Adventure도 끝나갑니다 여러분 M.O.S.T.E. 함께 즐겨주신 우리 많은 전세계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연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것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긴장을 조금 넣고 진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공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저희는 어디 멀리 가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를 향해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빛을 보내고 서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스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베리 베리 굿 정말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다음에는 정말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 오늘 엔딩하고 가니까 잘 네 여러분들 띄어 머스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빨리 지나갔고 오늘은 진짜 승윤상 그니까요 어제는 또 대치파 오늘은 또 치킨 누르스 아 정말 근데 멤버들이 다 같이 한 게 흥분들한테 반치는 것 같아요 너무 흥미가 있고 사실 뭐 휴양도 그렇겠지만 사실 저 저도 사실 멤버들이 그렇게 다 같이 노래 불러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국자가 대립 법은 1위 누구예요? 휴수가 형의 나는 나는 태형이 이거 웃기더라 아 태형이 아니 목을 쳐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데 반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아니 대립법만 해봤어요 리허설 때부터 그랬어요 네 이번에 준비한 곡 중에 대치다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네 퍼비 형의 법은 누구예요? 아 저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너무 다 고생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스페인 또 스페니쉬도 해주는 남준이와 또 지민이가 또 지민이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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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외국들한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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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하려고 해요 드디어 스페인어까지 전면했어요 나도 외국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근데 얘 결국 못했잖아 외국들하고 근데 아 특별한 무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시나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하셨어 아 근데 진짜 데치타워 시키는 덕분에 빛이 발아간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힘들어 아 양은데? 앞에서 띵 진짜 같이 찍으면 더 재밌어요 스페인 너무 아셔 서류가 딱 거기 밖에 없어서 알 수 있는 내 방은 그냥 소재가 내 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방 안에서 돌아야지 뭐 방 안에서 돌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마쳤으니까 우리 다음 걸음을 한 번 더 나와봐봐야죠 다음에는 꼭 대면을 하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페스타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크 스테이크요? 스테이크요? 페스타 그게 이제 파스타요? 아 오케이 합시다 자 파스타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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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